페이지 설정, 페이지 탭에서 자동 맞춤의 용지 너비, 용지 높이를 각각 1로 지정하게 되면요 여러 페이지가 한 페이지에 인쇄가 됩니다 이거는 시험을 떠나서라도 실생활에서 실무에서 요긴하게 사용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반드시 아셔야 돼요 페이지 탭에서 자동 맞춤의 용지, 너비, 높이 각각 1로 지정하게 되면 여러 페이지가 한 페이지에 인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배율 같은 경우는 10%에서 400%까지 설정이 가능해요 10%에서 400, 숫자적인 개념 좀 조심하셔야 되고 시험장에서는 200%라고 뻥을 칩니다 그 다음에 머리글 바닥글은 당연히 머리글 바닥글 탭에서 설정을 해요 그 다음에 셀에 설정된 메모는 시트에 표시된 대로 가능합니다 다음 중 엑셀의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첫 번째 인쇄 배율을 수동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배율은 워크시트 표준 크기의 10%에서 200이 아니고 몇 퍼센트예요 400%죠 400 그래서 보기 1번은 틀린 거고 두 번째 시트 탭에서 머리글 바닥글과 행렬 머리글이 인쇄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머리글 바닥글은 머리글 바닥글 탭이죠 시트 탭이 아니고 그래서 2번도 틀렸고 세 번째 페이지 탭에서 자동 맞춤의 용지 너비와 용지 높이를 각각 1로 지정하면 여러 페이지가 한 페이지에 인쇄된다 3번이 맞다 라는 거죠 네 번째 셀에 설정된 메모는 시트에 표시된 대로 인쇄할 수 없으나 가능하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 맞다 라는 거죠 문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